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종합위원 보장, 생산비 보장, 밭작물, 앞에 우리가 고추와 브로콜리를 했고요. 나머지 품목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류부터 볼게요. 우리가 고추, 브로콜리를 이미 배웠어요. 나머지는 배무파, 단당시, 메밀 이렇게 전 암기를 했어요. 배, 무, 파, 단당시, 메밀, 배추무, 배추무는 고랭지 배추도 있고 월동배추도 있어요. 무도 고랭지 무가 있고 월동배추가 있어요. 파 같은 경우는 쪽파도 있고요. 대파도 있어요. 쪽파는 쪽파 1형, 2형으로 또 나눠져요. 단, 단호박 있고요. 당, 당근, 시금치, 메밀. 보통 우리가 아는 김장 그 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김장 세트들 많죠? 배추, 무, 당근, 쪽파, 대파. 그죠? 나머지 김장 세트로 안 들어가는 게 단호박하고 시금치다. 그죠? 김장 세트류들이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맞네요. 보상하는 손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상하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에 개수, 재병, 대마, 기복 같습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 가입 금액은 동일해요. 모두 가입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그래서 보장 생산비의 개념이 중요했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보험료는 가지 손입니다. 방제 시설은 없네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은 방제 시설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방제 시설 없는 품목 안기 팁 알려드렸죠. 논차 팔면 고생한다 이랬잖아요. 논작물, 차, 고구마, 생산비 보장 밭작물, 논차 팔면 고생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보험금입니다. 앞에 고추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뭐 피해를 더 곱하고 뭐 경과비율도 곱하고 이랬어요. 근데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보험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피자예요. 가피자. 가피자인데 피해율 공식은 우리가 배웠던 고추하고 같습니다. 모두 같아요. 피해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 곱하기 미보상 비율 평수미평 안 해주니까 미보상 비율 곱해줍니다. 1- 미봉사 비율 근데 유일하게 하나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하는 거 있어요? 어떤 거? 피해율이 다른 거 여기에서 메밀이 달라요. 메밀만 제외 메밀은 피해율이 피해면적 나누기 재배면적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달랐죠? 고추의 피해율은 이거하고 같아요. 근데 브로콜리의 피해율은 피해비율 곱하기 작물 피해율 이랬잖아요. 그죠? 1- 미보상 비율 안 곱했죠? 작물 피해율도 50, 80, 100%로 갔어요. 그죠? 피해율은 고추하고 같습니다. 메밀만 달라요. 피해면적 나누기 재배면적 이 과목에서는 그냥 피해면적 얼마예요? 재배면적 얼마예요? 줄 거예요. 이 과목에 가면 좀 더 상세하게 메밀 피해율은 피해면적에서 도복이 메밀이 썰어지고 안 썰어지고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썰어진 거 우리가 도복이라는 용어를 쓰죠. 도복된 면적은 면적 피해면적의 70%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70%까지 인정해주면 우리 참다래 이런 거 배웠었다. 그죠? 무게도. 그래서 이 피해면적 도복 피해면적 곱하기 70% 그 외에 나머지 피해면적은 피해면적 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로 구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구하는 거는 메밀. 메밀. 메밀을 이 안에서 다 구하기 때문에 1- 미보상 비율 따로 안 해요. 안 하고 피해면적 나누기 재배면적 기억해두셔야 하고 생산비, 보장, 받작물은 모두 경작, 불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작, 불능, 보험금은 보험금 없이 우리 알잖아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더라. 경작, 불능, 보험이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든 자기 부담 비율은 모두 몇 프로에서 시작하냐면 20%에서부터 시작해요. 10%, 15%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문제 최저, 가입,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시오라고 한다면 20%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해요. 약간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갚이자. 그죠? 피해율은 피해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피해비율은 피해면적 나누기 재배면적 손해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 이렇게 가죠. 그죠? 메밀만 다르다고 했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갚이자. 내 피해면적을 한번 볼게요. 피해면적이 그죠? 피해비율이 피해면적 나누기 재배면적이라고 했죠. 이 피해면적을 구하는 게 1과목에서 여기까지 몰라야 되지만 이 과목에서는 알아야 해요. 도복된 거는 피해면적의 70%를 인정해줘요. 도복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큼 이 도복됐대요. 이거는 그냥 곱하기 무조건 70% 손해정도가 70%라는 거예요. 70% 도복이 안 된 거는 여기서 또 구분해요. 20% 손해지 40% 손해지 60%인지 80%인지 100%인지 그래서 손해정도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해면적을 구하고 아래에는 재배면적이 오게 되는 겁니다. 미보상 비율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 인수도 한 번에 정리할게요. 농가 주소지 아니고 농지 주소지고요. 이거 금액 같아요.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죠? 유일하게 다른 거 메밀 50만원 이상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200만원 이상 인수제한 목적물의 공통사항은 모두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같아요. 100만원 이하 메밀만 50만원 이하요. 자 통상적인 재배 영농 활동하지 않은 거 작물 혼식된 거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거 시설재배 농지 안 돼요. 노지재배라고 했잖아요. 판매 목적으로 경자 가지는 거 안 돼요. 하천부지 안 돼요. 인수가 부적절한 거 안 돼요. 나머지는 각 품목의 특이상이 한두 개씩 있어요. 한두 개씩 모두 다 파종 완료일 며칠을 넘으면 안 돼요. 정식 완료일 며칠을 넘으면 안 돼요. 가 있어요. 품목마다. 그걸 제가 보험 시계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어 여기 보험 시계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전부 다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정식 완료일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물어 정식 완료일 7월 30일 파종 완료일 7월 30일 초과하면 안 돼요. 우리 브로콜리 배웠잖아요. 9월 30일 초과하면 안 돼요. 이걸 따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보험 기간에서 외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인수 제한 품종들이 있죠. 당근 미니 당근이 안 된대요. 베이비 당근 그 다음에 민용 파맥스 미니 당근 미니 당근 재배 농지가 안 된대요. 그리고 당근 역시도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를 해요. 우리 제주 당근 유명하잖아요. 제주에서 이제 재배하는 거 우리 브로콜리가 목초지 목야지 안 돼요 목인 거 그랬죠. 그것처럼 당근도 목초지 목야지 지목이 목인 거 안 돼요. 메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메밀 밀 있죠. 밀 밀하고 보리는 춘파 재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을에 뿌려야 되는데 춘파 재배 방식 해가지고 본파 중 하는 거 안 돼요. 메밀도 그래요. 배추 무는 벼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 벼 어떻게 배웠나요. 오감, 바, 치마, 수, 피, 통, 판, 군, 전, 기 배웠죠. 그죠. 3년 연속 피해, 기상특보 재해, 5년 이내 간척지, 그 다음에 전환제 휴견지는 3년 이내, 또 수용 예전지 전환 안 돼요. 오염 훼손돼서 복구 안 되면 안 돼요. 벼하고 같아요. 같아. 그래서 한 번 벼 품호가 같다는 거 보시면 되고 인수 제한 쪽에 쪽파 쪽파가 판매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종구, 종자 하려고 하는 거 종구형식 쪽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상품 유행별로 파종기간, 정식기간들 암기를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외에는 공통사항이어서 거의 뭐 별로 인수 제한 목적물에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종합위원 밭작물들이 인수 제한 목적물이 중위했죠. 그죠. 잘 받으셔야 된다고 했고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순서대로 날짜로 갑니다. 80, 70, 80, 90, 150, 160, 200입니다. 배추, 무, 단호박, 고추, 브로콜리, 대파 파종하는 거는 무호만 파종을 하네요. 그죠. 됐나요? 자, 정식 완료의 고랭지 배추, 무호는 7월 31일, 단호박 5월 29일, 고추는 4월 2일에서 5월 30일까지, 브로콜리는 9월 30일, 대파 5월 20일. 자꾸 반복해서 암기하셔야 해요.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시금치, 부터는 전부 최초 수확 직전이네요. 보장 종료가. 단서가 붙죠. 시금치는 이듬해 1월 15일, 당근은 이듬해 2월 29일, 메밀 11월 20일. 월동 배추, 월동 무호가 바뀔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약관에서 그대로예요. 기본서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봐야 합니다. 그죠. 정식 완료일을 120일째 되는 날 24시, 파종 완료일을 120일째 되는 날 24시로 바뀐다고 했는데 아직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기억하시고, 파종 완료일 모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 암기해 주세요. 약관으로 암기를 하시려면 약관으로 암기를 하셔도 된다는 거. 제가 알려준 여기 보험 개시 있는 여기 보험 기간 있는 이 암기 팁을 가지고 여기 한꺼번에 정리된 걸 가지고 암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약관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약관을 보고 암기를 하시거나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전체를 묶어서 전체를 정리해서 한꺼번에 암기하세요. 각각 암기하시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이 보장 시기와 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일, 그죠? 그죠? 종료도 중요해요. 자, 문제는 이게 6회 때 한 번 나왔어요. 쪽파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생각지도 못한 문제여가지고 사람들 많이 틀렸어요. 6회 때 보험의 목적 쪽파, 일형, 이온 구분해서 나왔고요. 일형은 충남, 아산, 그죠? 아산이고 언제? 9월 15일 이전에 파종해야 된다고 했죠. 이형은 제가 9월 15일 이후에 파종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둘 다 언제를 넘길 수 없어요? 10월, 그죠? 15일을 넘길 수 없더라. 15일이었나요? 15일 맞죠? 10월 15일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영은 9월 15일, 충남, 아산 지역에서 9월 15일 이전이고 전남보성에서, 전남보성 지역에서 또는 재배할 수 있어요. 충남, 아산에서 재배할 때는 9월 15일 이전에 무조건 파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남보성에서도 재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당해년도에 수확한다 했죠. 언제를 넘길 수 없다고 했나요? 보장시기는 12월 31일을 넘길 수 없다 했죠. 그죠? 자, 이형입니다. 이형은 똑같이 충남, 아산이에요. 충남, 아산은 일형도 있고 이형도 있죠. 일형은 9월 15일 이전에 파종해야 되고 이형은 9월 15일 이후에 파종해야 되고 둘 다 10월 15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일형에는 충남, 아산 외에도 전남보성도 들어가더라. 당해년도에 수확하더라. 그래서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이형은 당해년도 아니죠. 이듬해 4월 5월에 수확하는 보장종기는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죠. 보험식이나. 하지만 보험의 목적에는 이듬해 4월 5월에 수확하는 노지 쪽파. 다 노지 작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추의 인수 관련은 우리 고추할 때 풀어봤어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이기 때문에 보장생산비라는 거는 준비기, 생산비, 브라스, 생장기, 생산비더라. 또는 표준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빼면 되더라. 표준생산비라는 거는 경영비에 자가노력비, 자본용력비, 토지용력비 모든 걸 더한 거더라.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는 뭘로 구분한 거? 재배 기간별로 구분한 거더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생산비 보장받.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제일 유력하죠. 그죠? 보장종류와 정식완료일을 적어서 당근은 언제라고 했나?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메밀은 최초 수확 직전에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구랭지 배추하고 무는 그죠? 70일, 80일 했죠? 정식일로부터 70일째 되는 날. 무는 파종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둘 다 7월 31일 초과할 수 없더라. 배추는 정식완료일. 무는 파종완료일. 브로콜리는 며칠 제일 늦었죠? 제일 늦지나? 제일 늦은 건 대파. 200일째 되는 거. 브로콜리는 160일째 되는 날. 24시. 정식부터. 그죠? 자, 월동배추, 월동부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우수는 가지고 갑니다. 약간대로. 자, 언제를 초과할 수 없더라. 그죠? 어, 월동배추는 9월 25일. 정식이니까 정식완료일 9월 25일. 월동무는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됐나요? 자,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정식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네요. 이거 21년도 엇방이 바뀌었어요. 정식완료일은 5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단호박하고, 뭐야, 뭐하고 묵나요? 대파. 대파는 5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쪽파입니다. 전남 보송지형은 10월 10일 초가 불가라는 것은 쪽파 일형이라는 거죠. 그죠? 최초 수확 직전 언제?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됐죠? 근데 이거, 이거 예를 들면 프린트 하실 때 이거 쭉 가리고서 혼자서 이거 가리고서 있죠? 혼자서 이거 전체를 손바닥으로 포장 종료, 정식완료일, 파종완료일 가리고 혼자서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얼플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암기를 하셔야 해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툭툭툭툭 자기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이 알아서 답을 적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보험 시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만 해요. 그죠? 암기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공식을 이해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암기가 되어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거는 암기를 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나는 좀 더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암기팁이 있어? 그런 거 있을 때는 공유를 하면 좋겠죠. 그죠? 저는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한 게 날짜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70일, 80일, 90일, 150일 이렇게. 근데 본인이 좀 더 쉽게 나는 정리해서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암기하기가 쉬워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실제로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가 같고요. 보장 생산비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보험금은 갚이자. 같아요.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더라.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모두 20%부터 시작하더라. 피해율은 고추하고 같더라. 피해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이더라. 피해비율은 피해면적 나누기 재배면적이더라. 메밀은 다르더라. 메밀은 피해율 자체가 피해면적 나누기 재배면적이더라. 1과목에서는 이렇게만 나오고 2과목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약간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험 시기더라. 보장 종료일이 언젠지 정식 완료일 파종 완료일이 언제를 초과할 수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죠? 되겠나요? 자 그리고 경작불농 보험금을 주는 게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래서 저는 암기할 때 얘네들을 배무파 단당시 메밀 이렇게 암기를 했거든요. 배무파 단당시 메밀 그죠? 배무파 단당시 메밀 별로 암기 팁이로 막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입에 이게 익어서 그냥 저는 고추, 브로콜리, 배무파 단당시 메밀 이렇게 암기를 했네요. 더 좋은 암기 팁이 있다고 하시면 그 암기 팁으로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시설재배 아니에요. 모두 노지재배라는 거 시설재배 인수지압 목적물 들어갑니다. 되겠죠? 인수지압 목적물 인수지압 품종들은 따로 암기를 해 두셔야 해요. 그죠? 그리고 파종 완료일 그 다음 정식 완료일 뭘 초과할 수 없더라 그거는 암기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예 통틀어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통 같이 통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지 따로따로 품목별로 하시면 힘드셔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묶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밭작물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특정위염 보장 밭작물 인삼 인삼하고 해가림은 종합위험이죠.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고요. 우선 1과목 마쳤으니까 2과목도 이어가야 되겠죠? 1과목하고 2과목 다음에 이어갈게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